한가한 독자여 이 책은 내 지성의 소산물로서 어디까지나 아름답고 우아하고 미묘하고 재채있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내가 굳이 맹세하지 않더라도 믿어주시라. 그러나 자연의 법칙 중에 모든 것은 자기를 닮은 것만을 낳는다는 법칙이 있으니 내 어찌 그것을 어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 어느라고 변변치 못한 나의 재주가 마치 온갖 불편함과 쓸쓸함에 거쳐인 감옥에서 태어난 것처럼 팥상 마르고 여의고 변덕스러운 아이를 일찍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이한 공상을 다하는 아이외에 내가 무엇을 낳을 수 있겠는가. 고요함, 청정한 장소, 전원의 유쾌함, 하늘의 청명함, 졸졸 흐르며 속삭이는 신의 물, 평온한 정신,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아무리 황량한 마음이라도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을 경의와 쾌락으로 채울만한 작품을 낳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한 아버지가 못생기고 조금 더 귀여운 데라고 넘는 아들을 가졌지만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의 눈이 멀어 자식의 결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아들이 똑똑하고 재능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똥키오테이 아비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실은 그의 의붓 아비에 불과하니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 내 자식에게서 발견되는 결점들을 너그럽고 따뜻하게 보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아이의 친척도 친구도 아니기 때문이야.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내부에 간직되어 있고 나무랄 데 없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여러분은 자기의 집에 살고 있으니 여기서는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집안에서는 자신의 주인인 것이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망토 안에서는 왕이라도 죽일 수 있다는 속담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여러분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 있고 특별히 배려를 해야 한다거나 의무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 더욱이 나쁜 생각을 가졌다고 욕을 먹거나 좋은 의견을 가졌다고 칭찬받은 일도 없을 것이므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실로 서두의 의뢰에 따라 붙는 십사행시나 경구나 찬가 따위를 없애고 아무 장식도 없이 치장도 없이 이 이야기를 오로지 있는 그대로 벌거승이로 독자에게 드리고 싶었다. 이는 내가 이 이야기를 지어내느라 무척이나 진통을 겪었지만 지금부터 읽는 이 머리말보다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기 때문이야. 머린말을 쓰려고 펜을 들었다가 내동댕이 치기를 몇 차리나 거듭했어. 한 번은 그러다 멍청하게 종이를 앞에 놓고 펜을 귀 뒤에 꽂은 채 발꿈치를 책상에 세우고는 손으로 볼을 괴고 앉아 무엇을 쓸까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매우 쾌활하고 민첩한 친구가 들어왔어. 그는 내게 무슨 이유로 생각에 잠겨 있느냐고 물었지. 나는 감출 생각도 않고 던키오테 이야기를 위한 머린말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하도 귀찮아서. 머린말은 고사하고 그토록 고매하신 기사님의 무용담조차 출판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어. 나는 계속 말하기를 보게나.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하겠나. 세상을 등지고 긴 침묵에 잠을 자고 난 내가 이제 와서 나이만 먹었지. 골풀처럼 말라 비틀어져 창의력이라고는 없고 책 뒤에다 주석도 달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타난다면 세상의 속인들이라고 하는 조언한 입법자들이 대체 뭐라고 하겠나. 이것이 나를 당황하게 하지 않는다고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나. 다른 책들을 보게나. 아무리 황당무기하고 졸렬한 책이라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기타 수없이 많은 철학자의 심오한 말을 인용해서 독자는 그만 감탄해서 저자를 해박한 독서와 지식과 구변을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나. 더군다나 성경에서 인용하는 능란함이라니. 하하 모두가 성토마스나 기회의 박사님들이라고 해야 할 거야. 그네들은 한 줄에서는 황홀한 경제 이런 연인을 묘사하는가 하면 다음 줄에 가서는 고마운 기독교 설교를 약간 해보이는 식으로 참으로 교묘한 절도를 찍히니 그것은 귀로 들어 좋고 눈으로 읽어도 즐거운 데다가 재미있다는 말도 듣게 돼. 그런데 내 책은 그런 거라고는 뭐 하나 있을까 달기 없어요. 여백에 인용할 것도 없고 책 끝에다가 주석을 달만한 것도 없으니까 나는 내가 어떤 저자를 모방했는지조차 몰라 사람들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하여 크사노폰 그리고 조일러스 제우크시스에 이르기까지 실상 이 중 한 사람은 독설가이고 또 한 사람은 화가였지만 알파벳 순서로 책 앞에다 쭉 나열해 놓는데 나는 이 책 속에 어떤 작가를 적용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그대가 돈이 많을 동안에는 친구가 많으리라. 그러나 암담한 시절이 되면 그대는 혼자 있게 되리라. 와우! 진절한 독자 여러분 이 서문을 읽으시고 여러분은 그의 지혜와 당혹스러운 순간에 그러한 충고자를 발견한 나의 행운 나아가서는 유명한 남한차의 동쿄트 이야기가 명료하고도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되어 안도에 숨을 쉬게 될 것이다. 몬티엘 평야 부근 사람들은 동쿄트야말로 수년 이내로 가장 순결한 연일이요 가장 용맹스러운 기사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나는 그토록 유명하고 기품있는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인물을 조금 더 과장하고 싶지 않으나 나는 그 시종인 저 유명한 산초판사를 여러분과 사귀게 해드린 데 대해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들어 마땅하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잘 것 없는 기사 이야기와 무사적 속에 흩어져 있는 시종들의 온갖 유머들을 산초판사 한 사람으로 함축시켜 여러분께 제공했다고 본다. 그럼 이제 신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길 기도드리며 안녕 하하하하하 썸호하우 대준왕자 거기서 대준왕자가 왜 나와요? 그만해 그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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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